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가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이 무너지지 않으리 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교회에서 자주 들려지는 용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구원이라든지 은혜라든지 사랑이라든지 십자가라든지 이런 어떤 용어들을 종종 듣게 되는데 그렇게 종종 들려지는 용어 중에 하나가 이 경건이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어느 글에 보니까 이 경건을 정의를 하기를 경건이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며 하나님의 품성과 인격을 닮은 삶을 말한다 그렇게 풀이해놓은 글을 보면서 참 공감이 간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경건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요 26절입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지금 저자 야고보가 좀 비아냥거리는 투라 그럴까요? 비꼬는 투라 그럴까요? 사실은 아닌데 자기 스스로는 굉장히 자기가 경건한 줄로 아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이 비꼬는 투로 26절을 기록을 했는데요 성경에 보면 간혹 이런 식의 경고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인데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야 이 자기 자신에 대한 긍지가 대단한 거 아닙니까? 막 엄청난 경건의 사람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자기를 묘사하는데 그에 대한 싸늘한 주님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그 다음 23절입니다 그때의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야 이 모습을 상상만 해도 이 등골이 오사가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라면요 평생을 나는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라 생각을 했는데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거 다 헛경건이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아 이런 평가를 받는다고 한다면 뭐 이거는 상상도 못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긴장하면서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을 점검해야 되는데요 지금 여기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이 말씀이나 오늘 본문 야고보수 1장의 말씀이나 지금 스스로 경건하고 스스로 믿음이 좋은 것 같았는데 사실은 아니라는 진단을 받는 이분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니까 다 중직자들이에요 오래 믿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저희들한테 더 긴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가 내 믿음은 괜찮은 건지 또 경건과 관련해서도 나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경건한 사람인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시간을 종종 가져야 되는데요 이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은 어떤 경건이냐 이거를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 갈래 경건의 균형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한 갈래는 자기 자신에 대한 경건 그리고 또 한 갈래는 연약한 이웃에 대한 경건 그런가 하면 마지막 한 갈래가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보여주는 경건 이렇게 세 갈래로 이걸 점검할 수 있는데요 자, 이거를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경건한 사람이란 첫째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스스로 자기 혀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26절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제가 이 제갈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설명합니다 말을 부리기 위하여 아가리에 가로 물리는 가느다란 막대 왜 말에게 제갈을 물립니까? 딱 이유는 하나예요 주인이 원하는 대로 그 말을 잘 컨트롤시키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지금 경건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설명하면서 이 지금 제갈이라는 혀를 제갈 물린다는 표현을 사용하는 게 뭘 강조하는 겁니까?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의 통제권 아래 놓여있는 사람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한 거 아닙니까? 누가 경건한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에 의해서 통제를 받는 사람 그러면 하나님에 의해서 통제를 받는 것이 중요한데 왜 그 대표적인 사례로 우리 이 언어 말을 여기다 사례로 드러났을까 왜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우리 말이 하나님에 의해 통제를 받는 것이 왜 중요하냐 왜 그러냐 하니까 고린도전서 13장 11절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걸 보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말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어린아이의 일이라는 첫 번째 항목이 말하는 게 어린애 같으면 그 어린애라는 거예요 목사고 양복 입고 신사 모양 이거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말하는 게 어린애 같으면 그 어린애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말하는 게 이렇게 중요하냐 그 다음 구절을 보십시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왜 말하는 게 늘 저 사람 어린애 같습니까? 깨닫는 게 생각하는 게 어린애 같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경건한 사람인가? 나는 성숙한 크리스찬인가? 이거를 점검하는 중요한 잣대는 나는 내 입술이 하나님에 의해 통제되고 있는가? 뭐 타이틀은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그런데 입술이 통제가 안 돼가지고 내키는 대로 그냥 짓거리듯이 저 사람이 이런 말을 할 때 어떤 기분인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래서 그냥 저 권사님만 만나고 나면 몇 마디 나누고 나면 이런 사람은 맥이 탁 빠지고 기운이 없어지고 이런 분은요 어린애예요 어린애 경건한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입술이 하나님에 의해서 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 여러분을 만나고 나면 용기가 생기고 막 힘이 나고 여러분의 언어가 지금 그 생명을 살리는 언어입니까? 여러분의 언어가 누군가에게는 참 낙심한 사람에게 격려가 되고 용기를 주는 언어입니까? 이런 것들이 내가 경건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점검하는 잣대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경건한 사람이란 이웃에 대해서는 연약한 이웃을 돌보는 극률한 마음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2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환란 중에 돌보고 이 고아와 과부라는 성경에 나오는 이 표현은 연약한 사람들을 통칭하는 대표적인 표현으로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것저기 의외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경건이라는 건 다 정적인 거예요 그래서 묵상 이게 경건한 모습 아닙니까? 또 예배를 경건하게 들으십시오 이건 핸드폰도 끄고 그 잣다한 생각으로도 벗어나서 정적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걸 예배를 경건하게 드린다 그러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묵상하는 걸 quiet time, 큐티한다 quiet time, 조용한 시간이다 이렇게 표현하겠냐고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경건이라는 것은 다 이렇게 정적인 이미지로서 그렇게 각인이 돼 있는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경건은 굉장히 액티브해요 가난한 이웃을 돌아보고 그들에게 마음을 다해 섬기고 봉사하고 그래서 제가 한번 이런 용어를 저 스스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경건이 두 종류라는 거예요 하나는 정적인 경건이 있고 하나는 동적인 경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반성해야 되는 게 오늘 현대교회가 너무 정적인 경건만 지금 추구하고 그쪽으로 치우쳐 있는 것 아닌가 이걸 좀 돌아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 고아를 돌보는 것은 구제지 그게 무슨 경건이냐 왜 과부를 돌보는 걸 경건이라 그랬냐 이런 질문을 하신다면 여기에 대한 답이 마태부금 25장의 예수님의 말씀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부금 25장 35절 36절에서 비유를 들어주시는 말씀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근에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 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야 진짜 여러분 제 생애에 주님 앞에 내가 이런 평가만 받을 수 있다면 내 소원이 없겠습니다 뭘 더 바라겠습니까 이건 뭐 극단적인 칭찬 아닙니까 상대방도 막 너무 당황이 돼가지고 뭐라고 반응하느냐 37절입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근에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 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그랬더니 47절에 주님의 대답을 보십시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상의 경건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주변에 세상 사람은 별로 주목하지 않는 고아와 과부로 표현되는 참 보잘것없어 보이는 한 연약한 이웃에 대하여 마음을 담아주는 그게 주님을 섬기는 행위라고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세 번째로 하나님께 생각하시는 경건한 사람이란 이 타락한 세상에 대해서는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27절을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란 중에 돌보고 그 다음 보십시오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여기 나오는 새 속이라는 이 표현은 타락한 세상 체계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비록 발은 이 땅에 닿고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타락한 세상과 구분되어 이 타락한 세상에 물들지 않은 그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한국 교회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회개해야 되는 게 이 부분 아닙니까? 이 경건과 관련한 이 세 가지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스스로 자기 혀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 또 이웃에 대해서는 연약한 이웃을 돌보는 극률한 마음이 있는 사람 또 타락한 세상에 대해서는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사람 이렇게 세 부류의 이 경건이 잘 조화를 이룰 때 하나님은 너 참 경건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은 이웃 사랑의 주일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종류의 경건 중에서 두 번째 항목을 좀 다루어 볼 예정입니다 이웃에 대해서 약자를 돌보는 사람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런 면에서 저는 하나님께서는 약자를 돌보는 그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다 할 때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다비다라는 여인을 제가 주목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구자 36절 37절입니다 요파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의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의 누이니라 또 39절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며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 보이거늘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이 다비다라는 무명의 한 여인이 등장을 하는데요 평소에 참 가난한 이웃을 위하여 선행과 구제를 잘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죽은 거예요 그랬더니 모든 과부가 곁에 서서 울며 또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 보이거늘 저는요 제 장례식이 딱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막 비싼 조화 꽃으로 치장을 하고 유명 인사가 다녀가고 이런 장례식이 꿈꾸지 않습니다 이 이름 없는 무명의 여인 다비다라는 이 여인이 생전에 그 가난한 과부들을 위하여 얼마나 그 사랑의 마음을 주었던지 그 과부들이 원근각체에서 모여가지고 너무너무 슬퍼하는 거예요 그의 죽음을 그리고 우리로 치면 이제 영정사진 옆에다가 다비다가 그 어려운 자기들이 너무너무 힘들 때 지어주었던 겉옷과 속옷 이것들을 내 보이는데 이랬던 분이라고 우리 가끔씩 우리 장례식이 어떻게 치르면 좋을지 이런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장례식이 어떻게 치르기를 원하십니까 전 정말 딱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참 어떤 성도가 낙심하고 힘들었을 때 주의 종으로 그 마음을 한번 만져줬더니 저의 죽음을 그분이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며 제가 그분에게 베풀어준 거독과 속옷을 지어줬다 이게 뭐 엄청난 건 아니잖아요 제가 할 수 있는 그 작은 일을 내가 베풀어준 그걸 못 잊어서 우리 천수 목사님이 나 어려울 때 이렇게 해주셨다고 그러면서 어떤 물건을 갖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장례식이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 본문에서 주목하는 게 하나 있는데요 36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요파의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이게 왜 독터강 가면요 지금 이 다비다를 가리켜 성경은 여제자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이 표현은 신약에 유일하게 등장하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아시지만 그 신약에 얼마나 기라슨 같은 엄청난 여인이 많았습니까 대단한 인물들이 많았는데 누구도 이런 표현을 이런 칭호를 받은 적이 없는데 여러분 다비다라는 사람 오늘 처음 들어보시죠 이런 무명의 여인이 한 것도 별로 없는데 성경은 그를 여제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정말 우리 주님이 저보고 너 내 제자 맞다 이 평가면 더 이상 저 바라는 거 없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너는 주님의 제자야 여종이야 너는 여제자야 이런 평가를 받기 위해서 너무 비장해지지 말자는 거예요 너무 거창해지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유명한 교회 제일 큰 교회 만들면 너네 제자 맞다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제자가 되기 위하여 너무 비장해지지 말고 다비다처럼 어느 어느 구석진대 가서 눈물 흘리는 참 보잘것 없는 한 과부 같은 연약한 이웃을 보면 가서 손수건 하나 건네는 이 행위 그 등 한 번 두드려주는 행위 오늘도 이 큰 교회 안에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참 외로워 보이는 한 성도에게 다가가 말 한마디 건네주는 그런 우리의 모습 이런 것들을 주님은 외면하지 아니하고 네 그거 보니까 너 내 제자 맞다 주님 그런 평가를 하시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 예배에 은혜 받으시고 내일 여러분이 세상을 뒤집으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가정에 지금 우리 시어머니가 먼 일로 마음을 울적하신데 내가 예수 믿는 며느리로서 어떻게 하면 우리 어머니 마음을 좀 풀어드릴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는 사람을 주님은 네 내 제자다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고넬료라는 인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현재 10장 1절 2절을 보시겠습니까? 가이사리아의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이방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2절을 보니까요 성경이 그를 뭐라고 평가합니까?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여와를 경애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오늘 본문 야구부스 1장에서는 지 스스로가 나는 경건한 사람이라 그러는데 니 그거 그거 그 헛 경건이다 그렇게 지적을 하는 반면에 여기 나오는 고넬료는 성경이 딱 지목을 합니다 이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라고 뭘 했길래 이런 평가를 받았느냐 자 여러분 2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애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기 보니까 세 가지로 고넬료를 정리를 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을 경애했대요 그 다음 두 번째로 백성을 많이 구제했댑니다 셋째로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댑니다 이걸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경애했던 고넬료는 두 가지를 했네요 하나는 구제, 하나는 기도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적인 경건, 외적인 경건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 참 경건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을 경애하는 마음이 내적인 경건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의 은혜를 받는 이 내적인 경건과 그것으로 그치질 않고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주는 것 우리 지금 너무 내적인 경건에만 집중하다가 보니까 이게 고여가지고 이 경건이 지금 막 썩어요, 이 경건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흘려보내주시는 십자가 사랑의 특징은요 그 흘려보낸다는 특징이 있다고 계속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 흘려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까지 이런 은혜가 넘쳤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고넬료처럼 우리도 또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이라고 또 여제자라고 평가를 받았던 다비다라는 여인처럼 이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줘야 돼요 누구에게? 연약한 이웃에게 저는 우리 교회에 이 다비다라는 여인과 같은 사람 또 고넬료라고 하는 이 비록 이방 사람이지만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이런 인물이 많은 교회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이 이렇게 썩 예배하는데 들여다봤더니 뭐 막 사람은 바글바글 거리는데 썰만한 놈이가 하나도 없네 이게 제자도 없고 경건한 사람도 없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이고 설교하는 니부터 그래갖고는 안되겠다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아도 주님이 썩 보시면 막 전부 주님의 여제자같이 또 고넬료처럼 경건한 사람이라고 주님이 흡족해하는 그런 교회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참 감사한 건 저는 좀 부실한 목사인데요 정말 우리 교회 안에 이미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저희 교회가 이제 이웃사랑과 관련해서 두 기둥을 세우고 있는데요 하나는 복지재단이에요 이 복지재단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웃사랑 분과가 있습니다 저희는 매 한 차례 이웃사랑 주의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경련으로 한 번은 복지재단에 한 번은 이웃사랑 분과에 무게를 주는데 올해가 이제 이웃사랑 분과에 무게를 주는 그런 해입니다 우리 교회 이웃사랑 분과에는 총 6개 부서에 21개 팀이 있는데요 놀랍게도 538명의 그 다비다 같은 분들이 곳곳으로 고넬료 같은 경건한 분들이 동적인 경건으로 삶의 현장을 섬기고 계시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이제 이 김급구호뱅크를 운영하지 않습니까? 김급구호뱅크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시더머니로 헌금해 주신 특별 새벽구호에 맞추고 헌금해 주신 3억 4천만 원이라는 이 시더머니를 가지고 김급구호뱅크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 놀랍게도 지금까지 12억 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급구호뱅크는 너무너무 지금 이제 무너져 있는데 이 목돈이 좀 필요하신 분 이제 그런 분들에게 이제 지원을 해주는 이게 김급구호뱅크인데 현재까지 이 혜택을 받은 지원금을 받은 분들이 696분이세요 돈만 전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김급구호뱅크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씀들이 그 성기는 과정의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심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례를 제가 알고 있는데요 최근에도 이런저런 가슴 아픈 사연으로 이제 아기를 해산한 지 열흘 된 산모인데요 갈 곳이 없어가지고 그 2.6킬로짜리 신생아 아기와 함께 그 성남의 어느 흐름한 여관에서 그렇게 지금 몸도 못 풀고 몸은 풀었지만 조리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김급구호뱅크 팀에서 그 여관을 방문을 했더니 기가 막히는 겁니다 당시 산모는 우울증으로 무기력한 상태에 빠져있고 그러다 보니까 막 너무 가슴 아픈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거기를 다녀온 우리 두 여성도님이 너무너무 가슴 벅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겁니다 자 그 내용을 한번 좀 들어보시겠습니까 그분이 쓴 글이에요 아기는 태어나서 한 번도 목욕도 하지 못했고 욕조도 비누도 갈아입힐 베넷 저고리도 수건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약간의 분유와 기저귀 외에는 심지어 산모가 갈아입을 옷조차도 없었습니다 산모는 두려움 속에 망연자실하여 무표정하게 묻는 말에 짧은 대답만 할 뿐이었고 아기를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 전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 한번 들어보세요 방문하신 분이 가신 감격이요 그런데 그곳에서 요호와 이래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혼자서 출산을 앞두고 있는 대상자분을 만났었는데 그분을 위해서 다락방 식구들과 지인들로부터 출산 준비물을 구해놓은 것들이 마침 차 트렁크에 잔뜩 실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같이 가셨던 권사님은 9개월 된 손주가 있는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준비해 주신 그 출산용품들 저는 관로하고 그 출산용품들을 설명합니다 욕조, 베넷저고리, 옷, 가재 손수건, 젖병, 방수요, 속사개 등 트렁크에서 이것들을 가져오고 권사님은 손자 목욕시켜본 경험을 살려 사랑으로 목욕을 시키는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권사님은 목욕 내내 아이고 이쁜 우리 아기 우리 아기 사랑해요 건강하게 잘 크라 이런 사랑의 언어와 손길로 정성스레 아기를 시키셨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손길과 같아 보였습니다 편의점과 약국을 돌아다니며 베이비 파우더를 사다가 아기의 진물은 엉덩이에 발라주고 벗어놓은 아기 옷가지들을 빨아주고 실사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두 분이서 긴급 언급 조치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긴급구 뱅크팀에서 월세 보전금 300만 원을 도와드려가지고 집을 얻게 됐다는 겁니다 최근에 이 팀에서 다시 한번 집을 방문했더니 그 아기 아빠가 하는 말이 우리 아기 엄마가 아기에게 목욕을 시킬 때 권사님이 본을 보여주신 대로 사랑의 언어를 속삭여준답니다 얼마나 놀라운 변화예요 더 놀라운 건요 지난주부터 그 산모 가족이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는 얘기 안 하거든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성기는 건 그건 성김이 아니잖아요 예수 믿으라는 말 한마디도 안 했는데 지난주부터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는 그 얘기를 보면서 우리가 여러분 이 정적인 구원 십자가의 도 구원의 복음의 도리 이런 것들을 머릿속으로 깨달은 걸 입술로 전하는 것도 복음이 되지만 묵묵히 소리하지 않고 내 삶 속에서 그 십자가의 정신을 살아낼 때 이게 복음이 되더라 이 복음이 여호와 이래를 경험하면서 그 삶의 현장에서 지금도 우리 교회 안에 이웃사랑부 안에 여러 팀들이 있는데 5백 수십 명이 이런 식으로 삶의 현장을 누비며 지금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저소득 독거노인분들을 위해 위해 팀이 구성이 되고 노숙자들을 위한 아침 식사를 대접하는 현장에서 봉사를 하고 결손 저소득 아동이나 청소년들을 위하여 멘토가 되어드리고 그리고 도배팀, 반찬 조리팀, 반찬 전달팀, 이인 미용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려운 현장 곳곳을 누비고 다니는데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 먼저 본인이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흘려보내주시는 그 은혜를 받고 내 가슴이 뜨거워 나도 이거를 연약한 이웃에게 흘려보내야 되겠다는 동적인 경건을 행하는 그 현장 현장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육자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이렇게 봉사를 다녀온 팀에서 어떨 때는요 이후에 4시간, 5시간씩 모여서 기도를 한대요 그래서 한 목사님이 물었댑니다 아니 왜 봉사 다녀와서 피곤한데 이 긴 시간에 기도하시냐고 그랬더니 하시는 대답이 뭐냐 오늘 내가 가서 섬겨준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벅차가지고 이 감격을 나누다 보니까 시간 이렇게 갔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뭘 의미하는 겁니까? 정적인 경건을 깨달아가는 예배 안에 조용히 숨도 안 쉬고 제 설교를 듣는 이 시간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지만 오늘 여러분 고아와 과부로 통칭이 되는 연약한 이웃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 삶의 현장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울증으로 그 남루한 여관에서 망년자실에 있는 그 가슴 아픈 한 산모 이걸 예비하시고 하나님 미리 트렁크에 이 산모에게 필요한 물건으로 트렁크에 가득 채워 예비하시는 요호와 이래야 하나님 삶의 현장에서 이걸 경험한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오늘 결론을 맺으면서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청소년 섬김 부서가 있습니다 참 귀한 분들이 많으세요 청소년 섬김은 애들이 자라가니까요 기본적으로 수년씩 예를 들면 어떤 여집사님은요 아버지의 외도, 폭력 이런 것으로 깨어진 가정에서 자라고 있는 중학교 1학년 여학생을 결연을 해가지고 6년이 지나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그 시점에까지 이 아이를 지금 돌보고 섬기고 계시다는 그런 소식도 제가 듣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오늘 제가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 한 남자 집사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은 그 당시 초등학교 3학년짜리 꼬맹이 남자아이예요 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좀 있다가 엄마가 가출하셨어요 좀 있다가 아빠가 가출하셨어요 그래서 할머니 손에 그 조손 할머니 손에서 그렇게 자라던 초등학교 3학년 아이를 그때 결연을 해가지고 놀랍게 10년의 세월 동안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금까지 삼촌이 되어주고 멘토가 되어주는데요 그분이 쓰신 간정의 글을 제가 지난주에 읽어보았습니다 민우기와의 만남은 제가 가명을 썼습니다 민우기와의 만남은 특별하거나 그창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KFC 치킨을 함께 먹고 이런저런 이야기 들어주기도 하고 때로는 무심한 듯 모른 척해 줄 때도 있었으며 또 민우기가 꿈을 이야기할 때 그것을 뜨겁게 응원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민우기는 고등학생이 되면서 진로에 대한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이때를 위해 내가 민우기 옆에 있었구나라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만날 때 직업과 미래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최선의 진로를 찾게 되었고 민우기는 현재 기술 전문 분야 학교에 진학하여 꿈을 향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10년의 세월을 한 아이를 이렇게 섬겼던 분이에요 그 다음 얘기를 들어보세요 한 번은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시며 이런 부탁을 하셨습니다 삼촌 우리 민우기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내가 죽으면 저 어린 것 혼자 남는데 걱정입니다 기독교로 종교를 바꿔도 좋으니 데리고 다녀주세요 제 바람은 민우기가 건강하고 좋은 청년으로 잘 성장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의 10년도 그의 곁에서 삼촌으로 서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민우기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삼촌이 없었으면 저는 어찌 되었을까요? 삼촌과 교회에 감사합니다 저도 어른이 되면 어려운 친구들을 도우며 살래요 첫 만남에 있었던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긴 여정의 사역이었습니다 오늘 이웃사랑의 주의를 맞이해서 이웃사랑 분과에서 영상을 하나 만들었는데요 이분의 스토리를 포함한 참 감동적인 영상인데 저는 거기서 여러분이 십자가 사랑을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동적인 사랑의 현장에 주신 하나님 은혜를 깨닫게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준비한 영상을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998년 여름에 태어났습니다 조금 특별한 가정에서 자란 저를 사람들은 조선 가정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제가 크는 동안 할머니는 여기저기 아픈 곳이 많아졌고 저는 스스로 해야 할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잘 모르겠는 것들이 많아서 모든 것이 조금 서툴고 또 어려웠답니다 그런 우리 집에 어느 날 친절한 손님이 찾아왔어요 그분은 제가 좋아하는 것도 자주 사주고 제가 잘 모르는 것을 알려주고 혼자 하기 어려웠던 일들을 함께 해주었어요 그리고 그 손님은 지금 저의 삼촌이 되었답니다 2007년부터니까 10년 정도 됐습니다 저희 청소년 섬긴부는 우리 대상자를 만날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섬겨야 하는 장기적인 봉사인데요 긴 시간이다 보니까 중간에 슬럼프도 생기고 또 어려운 점도 발생되는데요 이웃사람과의 좋은 프로그램과 동욕하시는 봉사자들의 그런 곧면으로 잘 극복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삼촌을 처음 만났을 때 10년 됐거든요 인생의 반 거기다가 제일 중요한 부분을 같이 지내셔서 삼촌이 없었으면 어떻게 컸을지 잘 상상이 안 돼요 제가 사실 성적이 이렇게 많이 좋은 편이 아니라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난감하고 고민이 많이 됐었는데 옆에서 사회 경험이 훨씬 많은 삼촌이 마치 당신의 일이냐 같이 고민해 주셔서 정말 든든하고 좋았어요 네 금년에 지금 8년 차 하고 있습니다 이웃사람 분과 안에 있는 호스피스팀에서 지금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게 있어요 봉사하면서 저는 제게 부어지는 은혜가 더 큽니다 제가 봉사를 하지 않고 있다면 그런 기쁨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영적 성장도 아마 멈춰 있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내가 주님 오라 하시는 그 순간까지 심상에 있어서 누가 방문 오면 복음 전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시어머님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돌아가실 직전까지 오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관증하시고 그 본을 어머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마땅히 또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작은 교회를 다녔었는데요 그 교회에서 제게 주신 사랑과 은혜가 너무 커서 어른이 되면 어려운 이웃과 특히 이제 어려운 청소년들을 도와야겠다는 그런 마음입이 늘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저를 지치지 않고 이렇게 봉사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운동력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커서 삼촌처럼 사회에 당당한 일원이 돼서 저처럼 가정 환경이 불우했던 어린이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싶어요 진짜로 저는요 하나님께서 힘 주실 때까지 봉사할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힘이 아니라면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십자가 사랑으로 흘려보내주신 그 사랑이 아니라면 저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고요 두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빨리 회복되셔야 되는 이유를 찾았잖아요 빨리 치유되고 빨리 회복이 되고 마음에 빨리 회복이 일어나서 이제 동적인 구원의 현장으로 가셔서 아버지 다비다처럼 어마어마한 먼 일을 하는 거 아닙니다 울고 있는 한 사람에게 등 한 번 두드려주는 거 손수건 하나 건네주는 거 손붙잡고 같이 울어주는 거 이런 것들을 통해 저와 여러분은 다비다와 같은 여제자가 될 수 있고 또 고넬료처럼 하나님이 인정하는 경건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르사 진리를 선포하게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르사 이뤄지 사물에 지진 걸으신 2시 하나님의 삶에서 계속될 수 있는 공간에